여기 한 형제가 있습니다. 떠났던 형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죠. 영화 데드메스 슈즈입니다. 형제는 인적이 없는 낡은 농가로 향합니다. 형은 동생을 데리고 마을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을 살펴보죠. 동생 앤서니가 방문했던 집입니다. 한참 집을 바라보던 형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한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죠. 그는 소니라는 남자에게서 물건을 받고 일어납니다. 허비는 겁을 먹고 달아나더니 친구들을 만나 만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누구인지 들은 친구들은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그들은 모두 앤서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났고 착하기만 한 앤서니를 불러 괴롭히며 놀리는 걸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거친 형이 돌아온 것이죠. 허비는 문앞에 코끼리같은 남을 것입니다. 남자가 있는 남자가 있다며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진 뒤였고 친구들은 허비가 헛소리를 했다 생각하고 돌아오지만 그 사이 누군가 집안에 침입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앤서니의 형 리차드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도 침입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보내는 밤에 침입했습니다. 저는 쉐어링이 Brushed For The King 저는 휴대폰을 닿아야 된다 아버지 Bingham이야 이놈시아 해! 이렇게 더 안전하시는 게 Shortじゃ 넌? 네 뭐야? 뭐? 뭐지? 뭐지? 미리 너야? 여기서 해? 뭐지? Chris, 선생님은 이거 다 놀아서 마주치면 그냥 놀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ummer야? 다음은 그니까요 눈치채는 남은거지 저거는 우리? 우리 아직도 그런지 저게 우리의 길을 더 안 잡아서 너가 나갔다 나는 너네네 아티코네들 아니시잖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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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티코네들 왜이러니? 아티코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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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코네들 얼굴도 심각해집니다. 그는 앤서니를 괴롭히는 걸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했죠. 그들은 같이 어울리던 패티라는 여자가 리차드에게 모든 걸 말했을 거라며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앤서니를 성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궁금해 하죠. 그는 앤서니를 성적으로 너는 내 먼저. 당신이 먼저. 너는 왜 사야 하고 있어? 내가 뵈는 사람이 I saw him.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한 사람이었다. 네. 우리 모두 하러 왔어. 우리한테 왔어. 우리한테 경고를 해야 하는 거고, 내가 드디어 보고를 줄 수있어. 그들은 더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도와면. 나? 나? 허비가 먹을 걸 찾아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옵니다 먼저 자리를 비운 친구가 잔인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리차드를 처리하러 그를 찾아갑니다 R이 앞장서고 소니는 총을 들고 대기합니다 리차드를 죽이려다 오히려 친구가 죽는 것을 본 그들은 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네가 죽는 가도 같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없지? 아니,, 멍청한ως! 이것은 사건이 있어 말아, 뭔가 그냥 죽을 거라고? 저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는게 죽을 거라고! 죽는거 없다고! 죽는거 없다고! 죽는거 없다고. 죽는거 없다고. 죽는거 없이니까. 우리 학교에 왔는데, 리차드에 뛰어갔어? 네, 네. 좋은 하루였어, 아니지? 너는 최고였어. 너는 축하했잖아? 네, 네. 너는 최고였어, 아니지? 소니 일행은 리차드의 공격을 대비하기로 하죠. 이미 집안에 숨어있는 리차드. 그들 몰래 물에 약을 탑니다. 그들은 리차드의 계획대로 그 물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나도 모두 가고싶다. 우리 bula의 맘이 엄마가 잘된다. 네. 그가, 방금. 피해. clinician 신혁자! 손님.. 뭐? 너는 왜 이래? 그래, 고. 너는 왜 이래? 내가 이럴다. 내가 이럴다. 내가 이럴다. 너는 왜 이럴다. 저게 내가 이럴다. Open it. Open it. What is it? Open it.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멈추지 못한 사람은? 멈추지 못한 사람은? 너가 왜이냐고? 너가 왜이냐고? 네. 너가 말해. 너가 말해. 네. 너가 말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해. 왜이냐고. 알지. 그럼. 아. 너가 말해. 너는 말해. 내가 말해. 너는 말해. 너는 말해. 너는 말해. 네. 그니까. 너는 말해. 너는 말해. 너는 말해. 리차드는 복수해야 될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기다 칼까지 있어 엄마는 더욱 경악합니다 마크의 부인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ic 이의 deploy AY cereal seront 앞으로 . 그때 그냥 너무 심플 Wait, what's wrong? I do know him. I know who he is. Anthony. He was just a kid, just a little bit. I mean, he was a simple kid. He wasn't too simple to know what he was doing. Except Richard went in the army. And Anthony used to hang about with us. We just had a laugh with him, you know. We had a laugh with him, but Sonny was just... Everything, everything was too far. Everything, everything was too far. He didn't understand any of it. All got in a van and... I love you. 그들은 Anthony를 멀리 떨어진 야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Fuck it up, sonny! Anthony's dead child can live it every time you shall be a mother, get sick. And then Richard might get a bullet in the army when you're like, hey, hey. Move from there, then. Get fucking... I was the last one. I c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kept with him, but... I c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stayed. My mother... 잔인한 괴롭힘을 당하고 그곳에 혼자 남겨진 Anthony. I could have stayed. I could have stayed. Richard는 군대에서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죠. 그날 밤 리차드는 마크를 찾아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제목 knobs 뭐냐면 그의 떨어지만 그의 이게 제 decrease 난 이 소중한 거 없지 뭐? 쟤 그냥 죽은 거 없지 내가 죽은 거 없지 혹시 이 소중한 거 없지 아, 이 소중한 거 없지 뭐? 내가 이건 너가? 너가 너가 이끌어? 네 나의 이름이 내 이름 네, 네, 네 local steve 저는 쏨 태클 Take it. You... You were supposed to be a monster. No, I am the fucking beast. There's blood on my hands. Stick that knife in me. Please, I don't know what else I'm capable of doing. I've got kids. I just want to lie with my brother. Yeah. Please, look at what I've become. I've done terrible things. Please. Think of your children. Come on. Yeah, yeah, yeah. Fucking knife. I need you too. There's no other way to end it. Think of your children. Think of your children. Listen. Don't stick it in me, please. Come on. Come on. Please. He has good words Yeah, yeah. He has good words. Come on. 마지막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리차드는 이렇게 처절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죠.